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호입니다. 2021년은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기아에서 EGMP 플랫폼을 적용한 전용 전기차를 내놨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전기차를 쏟아낼 것 같은데 오늘은 2021년 올해 출시할 수 있는 또는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별로 좀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바로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업체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사진들이 올해나 내년 초에 국내에서 출시가 예상되는 전기차량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에서 아이오닉5하고 기아에서 EB6가 출시했어요. 또한 제네시스에서도 새로운 전기차가 국내에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GV 일부는 GV60이 될 것이다. 아니면 G80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 5년이 지났지만 제도 실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G80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GMP 플랫폼을 적용한 국내 전기차가 출시했는데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GMP 플랫폼의 핵심은 결국 800V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800V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전압을 높여놨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800V 시스템을 쓰는 전기차 제조사는 포르쉐나 아우디 정도 프리미엄 전기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기아, 일반 차량들, 메이커조차도 800V 시스템을 바로 정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가장 불편한 충전 시간에 오래 걸리는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들 깜짝 놀라게 했던 배터리의 내재화라고 할 수 있죠. 폭스바겐이 기존에는 국내 회사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 있는 CATL을 통해서 배터리 셀을 수입해다가 자신의 차량들에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 좀 뭔가 거슬렸던지 새롭게 2023년부터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웨덴은 노어스볼트라는 회사하고 협업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이 노어스볼트는 이미 폭스바겐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결국 폭스바겐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주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데이라는 이름으로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표준화 셀이에요. 기존 파우치 셀이 아닌 각형의 셀을 사용했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셀, 그리고 각형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각형 셀을 사용한다고 발표해버렸어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SK 이노베이션한테 배터리 셀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80% 정도의 생산한 배터리를 전부 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쓰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엔추리 레벨, 가격이 싼 차량에, 그리고 볼륨 레벨, 그리고 특별한 솔루션을 요구하는데 각각 나눠서 배터리 셀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배터리 구조를 잠깐 보면 배터리는 음극, 양극, 에너드 캐소드하고 가운데 분리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드 쪽은 충전 시간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고요. 캐소드 쪽은 배터리 비용, 그리고 얼마나 차량이 멀리 갈 수 있는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엔추리 모델, 저가용 모델은 LFP 셀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이 리튬이온 셀인데요. 성분이 좀 다르죠. 이거는 주로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학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볼륨 모델이 될 수 있는, 메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건데 NCM 소재를 쓰는데요. 니켈, 망강, 코발트. 코발트는 하도 비싸서 사용하지는 않고 니켈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니켈이 9, 그리고 반반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셀까지도 이미 개발한 상태로 있습니다. 에너드 쪽을 또 보면 에너드 쪽에서는 실리콘이 가격이 되게 싼데 실리콘이 많이 들어간 소재로 에너드 소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스 볼트가 아닌 퀀텀 스케이프하고 협업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손쉽게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반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가 결국 소재의 문제예요. 이런 자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일어나면 다현적으로 소재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그렇게 손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좀 보면 지금 이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NE 리서치를 통해서 전세계 10대 배터리 제조사를 순위를 먹여놨어요. 1위가 CATL예요. 중국 회사예요. 2위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3위가 파나소닉, 그리고 또 중국 회사 BYD. 5위가 삼성 SDI, 그리고 7위가 SK이누드. CLB 역시도 중국 회사가 되겠습니다. AESC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AESC가 벌써 니싼이 배터리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배터리 회사를 중국의 인비전 그룹한테 판매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배터리 셀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배터리 회사가 만든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 그런 판단하에 팔아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그렇게 손쉽게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대규모로 양산하고 그런 품질을 유지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결정을 했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다이머러 그룹이죠. 벤츠 사에서 협업사, 파트너사를 만들어놓고 셀을 맡겨놓은 상태가 있었어요.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근데 거기에 양산품을 들고 왔는데 그 품질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배터리 셀에 대해서 기술을 빠른 시간에 축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셀이 손쉽게 폭스바겐이 예상한 대로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도 여러 곳에서 도요다를 포함해서 현대 자동차를 피하면서 많은 곳에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손쉽게 나올지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서 좀 보시면 중국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일본 회사가 파나소닉이고 12위에 보면 PEV가 있는데 이게 도요다하고 파나소닉과 합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파나소닉하고 일본 회사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결국 파나소닉하고 도요다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사별로 차량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BMW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BMW 같은 ix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ix는 SUV 형태로 되었고 크기는 한 X5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ix가 아직 출시는 안 해서요. 그런데 ix 기본 스펙이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X드라이브 그러니까 사륜구동으로만 나오네요. 모터가 앞하고 뒤가 두 개가 다 장착된 모델로만 나오는데 X드라이브 40하고 50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0 같은 경우에는 375라든지 50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5초 이하. 그리고 X드라이브 40 같은 경우는 300마력짜리고 제로백이 6초 정도가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BMW ix 특징이라고 하면 i드라이브 8.0이에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BMW OS 8.0이 적용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고 또한 통신망이 5G로 업그레이드는 통신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통해서 계기판은 12.3인치, 중앙 센터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14.9인치로 확 넓어진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물리적인 버튼을 거의 없애고 터치로 구성된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드라이브 50 같은 경우는 600km가 주행이 가능해요. WLTP에요. 국내 오거나 EPA, 미국 방식으로 쟁여오면 분명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500km 가까이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드라이브 40 같은 경우는 400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X드라이브 40 같은 경우는 가격이 7만 7천 유로나 되어 있어요. 1억 원이 훨씬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이 돼서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받는 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I4 모델입니다. I4가 컨셉이 나왔는데 이 컨셉에 이어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그래서 곧 올 가을 정도에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임너입니다. 벤츠가 되겠습니다. 크게 3개의 차량이 있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었어요. 기존에 출시했던 EQC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은 아니에요. 내연기관 차량을 바디를 그대로 써서 전기차화한 것이지만 여기 출시할 3개의 모델들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가운데가 가장 먼저 출시하는 EQS가 되겠습니다. S 클래스가 되겠고 이쪽에 있는 모델 EQ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높은 차량이 있죠. EQS의 SUV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다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EQS 같은 경우는 배터리셀을 이미 조합해서 배터리 팩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독일에서요. 이미 올해 초에도 EQA 모델도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EQS를 보면 이게 800V 시스템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해서 언급했듯이 국내 차량들이 다 800V 시스템이에요. 800V 시스템을 써야만 충전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관심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저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부분이에요. 전면부 일렬을 꽉 차게 하는 그런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용될 것을 보는데 굉장히 크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된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기존에 e-tron이라는 SUV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400V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e-tron GT가 나왔어요. 세단이고 폴쉐의 타이칸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기대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800V 시스템이 돼서 굉장히 빠른 충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ID.3가 이미 나왔고 ID.4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내년 정도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이 보통 상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내년 봄 중동호에 ID.4가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V 시스템은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차량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저가 모델로 엔트리 모델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하고 단순하게 구성된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보입니다. 볼보의 XC40 리차지라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출시를 했죠. 국내에서도 밝히기를 XC40 리차지를 내년 초에 2020년 초반에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연말 정도에 소개하고 2022년 봄 정도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XC40 리차지하고 비슷한데 외형을 살짝 바꾸면 C40이란 쿠페 스타일로 된 전기차도 새로 출시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21년 가을 정도부터 생산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것도 내년 정도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폴스타 같은 경우는 볼보하고 지리가 합작한 회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볼보의 기분을 가장 맞이하고 있는 게 바로 길리예요. 중국 지리자동차라고 하죠. 이 길리가 볼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볼보하고 길리가 협업한 회사인 폴스타는 역시 길리 회사가 되겠죠. 이 폴스타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폴스타2가 국내에 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폴스타하고 볼보에는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앙에 센터의 인포 디스플리가 특별해요. 안드로이드 OS가 적용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됐기 때문에 구글하고 협업도 중요하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출시할지 되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요다하고 렉서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도요다 코리아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가 있어요. UX300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UX가 있어요. UX 차량하고 바디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달고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UX302가 내년에 국내에 도입하겠는데 이게 주행거래가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반응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요다 코리아가 발표한 바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형 체비하고 MOU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도요다나 렉서스 대리점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체비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기까지도 만드는 회사이고 같은 예로 들자면 현대자동차의 강동 EV 스테이션에 350kW 고속 충전기는 맞는데 초고속 충전기 역시도 대형 체비에서 공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먼저 도요다인데요. 도요다 유럽 쪽 뉴스를 제가 좀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샹하이 모처소가 4월에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인 SUV를 C클래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를 공개한다고 해요. 미드사이즈로 된 것을 그런데 제가 추정할 때 이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도요다하고 스바루하고 협업해서 만드는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이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 게 도요다의 첫 전기차, 상용화된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렉서스가 다가오는 30일에 새로운 전기차 컨셉을 내놓는다고 해요. 컨셉하기 때문에 아직 차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화돼서 채택이 된다 하면 2022년 하반기 정도의 렉서스의 미드사이즈 이 정도 C클래스 정도 되는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1년 출시될 수 있는 전기차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